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는 얼마나 좋길래의 변동연입니다.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? 좋아하는 데 조건이 있나? 사랑은 누구나 예고도 없고 각본도 없는 드라마잖아. 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담기고 싶겠니? 그래도 내 몸을 몰라준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.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.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? 좋아하는 데 조건이 있나? 사랑하는 데 누구나 예고도 없고 각본도 없는 드라마잖아. 내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담기고 싶겠니? 그는 내 눈에 맘을 몰라준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. 나의 몸을 몰라준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. 고맙さ에 엄청난 연속하고 싶은 그리구 그는 내 목숨을 몰라준다면 긴라고ytar 수할 거야. 고맙습니다.